오늘의 시그널은 4x4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이것도 비전 프로, 퀘스트, XR기기 관련주죠. XR이 일단 증강현실, AR, 가상현실, VR, 혼합현실, MR 이걸 다 합친 복합적인 개념이죠. 포켓몬, 고 게임, 거기에서 한 단계 더 나가는 거예요. 그냥 이제 그걸로 체험을 하는 거죠. 안경 하나 쓰면 완전 다른 세계에 가는 거예요. 레디플레이 1이 실사화되는 거예요, 그 영화가. 그러면 이제 문제는 우리 집에 코로나19를 계기로 해서 집에 콘솔 기기 산 사람들 많잖아요. 닌텐도든 엑스박스든 저기 또 뭐 하나 있죠? 그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샀는데 문제는 뭐를 보고 사냐면 기기의 성능도 뛰어나야 되지만 거기서 즐길 수 있는 컨텐츠가 있어야죠. 안 그러면 그 기기 사서 뭐 합니까? 집에다가 그냥 놔두고 그냥 전시해 놓을 것도 아니고 그러다가 당근마켓에서 팔겠죠. 할 게 없으면. 그러니까 거기서 즐길 게임이 있어야죠. 뭐 닌텐도 같은 경우는 워낙에 마리오가 강세니까 마리오 카트든 뭐든 여러 가지 즐길 마리오 관련된 것만 수천 가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하려고 혹은 동물의 숲을 하려고 닌텐도를 사는 거겠죠.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엑스박스도 결국 컨텐츠가 부족하니까 분리자들이 인수해버린 것이고 컨텐츠가 문제인 거잖아요. 결국. 지금 1차적으로 아까 전에 기판 업체라든가 3D 센싱 모드 이런 것들이 가잖아요. 애플 비전 프로나 메타퀘스트가 그런 거를 탑재해서 기판을 탑재하고 3D 센싱 모드를 탑재하고 카메라 모드를 탑재하고 이래가지고 좋은 제품이 나왔어요. 서로 막 성능 스펙 경쟁을 해요. 근데 이제 스펙 경쟁에서 소비자들이 그걸 집에 갖고 오고 나서는 그 다음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XR 컨텐츠가 없으면 그건 뭐하고 있어요? 그거를 수영장 안경으로 쓸 것도 아니고 결국에 이제 컨텐츠 싸움으로 가는 거죠. 이것도 결국에 또 저기만 바뀌었죠. 테마만 바뀌었죠. 2차전지든 로봇이든 뭔 테마든 항상 그래 왔잖아요. 우리가 먼저 사는 거, 먼저 생각이 나는 거, 그 다음에 나중에 사는 거, 나중에 생각이 나는 거, 먼저 탑재되는 거, 나중에 탑재되는 거, 그 순서대로 움직이죠. 똑같잖아요, 지금도. 먼저 탑재돼서 공장에서 만들어지는 게 먼저 옳은 것이고 소비자한테 주어진 다음에 소비자가 즐길 컨텐츠가 가는 것이고 그러니까 4x4는 그 컨텐츠를 만드는 업체인 것이죠. 4x4는 초실가마 비주얼 컨텐츠 제작을 하고 초고화질 영상 컨텐츠 유통 플랫폼을 운영합니다. 그러니까 뭐 소비자가 메타의 퀘스트를 사던 지금 애플의 비전 프로를 사던 아니면 삼성전자나 LG전자가 지금 기획을 하고 있는 XR기기에 나오면 사던 어쨌든 간에 그거를 샀을 때 거기에 적용될 수 있는 컨텐츠 그거를 누가 먼저 확보하느냐에 따라서 결국에는 갈리겠죠. 초반에는 스펙 좋은 거를 자랑하려고 테슬라도 마찬가지였죠. 처음에는 자랑하려고 삽니다. 처음에 인플루언서 아니면 얼리 어댑터들이 먼저 사요. 그분들은 가격을 중시하나요? 안 중시하나요? 가격을 중시하지 않아요. 처음에 나왔을 때 새 거를 사가지고 뽐을 뽐을 내거나 아니면 내 유튜브에 그런 리뷰를 올리거나 그럴 목적으로 사기 때문에 가격, 가성비를 따지는 사람이 아닙니다. 가격, 가성비를 따지는 사람은 나중에 수주에 들어오는 사람들이에요. 레이터 어댑터들. 그렇기 때문에 그 어댑터들이 이제 뭘 따지냐 하나씩 다 따져요. 가성비를 따질 것이고 거기 적용되는 컨텐츠를 따질 것이죠. 그럼 이제 컨텐츠를 누가 더 잘 만들어주느냐. 왜냐하면 그 안경을 썼을 때 아무것도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4x4가 초실감형 컨텐츠들을 만들어주니까 중심이 일로 옮겨 붙을 수가 있는 거죠. 다음 씬에서는. 그러니까 미리 움직이는 움직이는 후발로 움직이는 모습을 보고 우리가 또 길목 지키기라든가 후발주 따르닫기 이런 개념으로 들어가시면 좋은 종목으로 생각이 됩니다. 후발주 따르닫기 차원에서 접근할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4x4 알아보고 있습니다. 가격 전략도 간단하게 볼까요? 네. 뉴프렉스를 보세요. 역사소 신고가를 갔죠, 이미? 역사소 신고가입니다. 연봉으로 보면 쭉 올랐죠. 2008년부터 2018년, 10년 동안 제자리에 있던 것들이 이런 것들이 터지면서 이렇게 날아갔습니다. 이미 뉴프렉스, 기판 만드는 업체는 날아갔죠. 공장에서 뉴프렉스의 기판을 써서 만들어 나올 테니까요. 그다음에는 이제 4x4의 컨텐츠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후발로 가니까 얘는 아직도 밑으로 우하향하고 있다가 이제 올라가려고 하고 있죠. 이런 것들을 뉴프렉스에서 수익이 나신 분은 일로 자연스럽게 들어오는 겁니다. 반도체에서 장비주를 재미 많이 보신 분들 DIT나 STI 그런 거를 이제 소재주, 소재주로 나중에 가셔가지고 동진샘이키나 이런 거 가서 또 솔브레인 2차 재미를 본 거랑 똑같은 개념이에요. 그래서 4x4에 가서 또 기다리면 이 뉴프렉스가 쉴 때 또 얘가 수납매가 돌겠죠. 이런 것들이 몇 번 진행이 되는 것을 로봇이나 2차 년대에서 경험했을 겁니다. 물론 테마가 그렇게 계속 확장이 돼야겠죠. 그래서 우리가 확장이 된다는 전제하에 4x4를 미리 여기 13,000원 부근에서 사서 이 추가적으로는 2만 원대 목표가로 삼는 전략을 가져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수납매의 차원에서 접근을 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주셨고요. 2만 원 목표가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